아 아 우와 나 마나 없어 마나 없어 형 머리 으아 마나가 없다고 이 녀석 보통이 아니군 보통이 아니야 나 마나 없어 형 나 마나 없어 아 안돼 이 개새끼들아 진짜 야아 아 어 뭐야 나 튕겼어 아 잠깐만요 아 견제를 이렇게 한다고 나 접속종 아니 견제를 이렇게 하면 안되죠 방금 진짜 매너 없는 플레이였어요 진짜 진짜 속보인다 견제를 이렇게 한다고 드랍핵 아 제발 시작 안했죠 아직 나 불안해 갓겜 기다려준다니까 튕긴 사람을 다른 게임이었어봐 이미 벌써 롤이었어봐 벌써 저기서 미드에서 한타하고 있 자 채팅 멈추고 다들 게임 열심히 집중하세요 아 내가 밟았다 내가 이겼다 유키 넌 졌어 오 외곽으로 돌았어? 굳이? 내가 여기 왔으면 내가 강철 줬을텐데 하나 먼지가 좀 쌓여있네 마침 약국이 아니 아니 왜 내 앞에서 다 털어감 아 유키는 왜 또 내 앞에 태어나 개만 게임이네 아니 아 얘 다 가져갔어 아 여기서 싸우면 신발에 오래가 들어가겠구나 걸어둡니다 걸어둡니다 초보자치고는 괜찮지않나요? 망가주면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몇 회만 다 먹었어 몇 회만 다 먹었어 제 검을 달았고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여쭙입니다 동물이 내는 소리였을까요? 저 제 크리는 누구한테 껐다 기양하죠?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헉 유리판이 나왔다고? 돌멩이를 않게도 되면 편하나 본드도 본드를 못 먹었는데 여기서 유리판을 주네요 역시 갓겜 공정한 게임이다 진짜 공정한 게임이다 진짜 공정한 게임이다 진짜 어? 너 컨트롤이 장난이 아닌데 이 친구? 어! 어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네! 화목 11호기 빗나갔어 18등이요? 응애 안에서 졌다고? 아 이미 나 궁 빗나간 거에서 내 마음은 떠났어 위치 나쁘지 않아요? 아 제가 바로 사간휴... 사간후보생? 사간후보생입니다 예 잘 찾아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그 비하다는 사관 후보생 유키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? 뭐야 이건 또 타키온? 걔 변태네 얼마나 추노를 하려고 타키온까지 가 저 유키 뭐지? 진심인데? 난 널 놓치지 않겠어 저 유키한테 걸리면 그냥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겠는데? 아까 그 분 하트다 어 형 형 없잖아 근데 위에 하트가 있어서 너 봐줬다 위에 하트만 없었으면 내년 여름에 정식 오픈한다는데? 음 간담회 보니까 여기가? 축보다 뱀 위키다 아 눈꽃 안나오나? 이건 못사우는데? 마나 없어서 아 공 잡았다 탄산사 하나만 아 말렸다 이거 굶 다 잡았어야 돼 통제했어야 돼 통제했어야 돼 와드 몇 개야 도대체 아 마너 없다 아 마너 없다 아 마너 없다 나 마너 없어 마너 없어 형 머리 으아 으아 마너가 없다고 어 이 녀석 보통이 아니군 보통이 아니야 나 마너 없어 형 나 마너 없어 안 돼 이 개새끼들아 진짜 야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아 아 아 이 개새끼들 진짜 아 이 육히 냄새를 어떻게 맡았지? 아 물론 육히 마지막 루트가 모래사장이 많긴 해 그 뚜앤띠언 때문에 아 나 진짜 아 솔직히 마나 있으면 내가 이기는 건데 야 근데 개멋이지 않았어? 어 저 유키 이 녀석 포개 좀 하는데 했는데 갑자기 파밍 제일 느린 아까 호프워드 들고 있던 유키가 와서 어 뭐야? 개피네? 하고 나한테 그냥 화무시비로 갈려 하 이 작품 명작이네요 아 아 왜 시비야 바이밍 아 어 뭐야 아 뭐야 아, 저걸 놓치네. 구가 왔다. 나이스. 아아. 아아. 아, 큐. 와, 멧돼지 컨트롤 지렸는데. 아하하하. 개까비. 아아. 멧돼지가 도와줬는데. 헉. 템 미쳤네. 야. 템 나 좀 줘라. 합체하면 우리 둘 중에 한 명 합체하면 매그너스 이길 수 있어. 뭐야, 왜 이렇게 이렇게 오래 놔? 어, 왜 이렇게 세지 얘? 내가 진다고? 아, 니키 스킬 잘 몰라서 왜 지지? 전내 쿵 맞추고. 흠. 쟤가 1장인가? 셀린이 1장이죠, 지금. 미클 한참 동안 못 칠 것 같지 않아? 어? 아, 이거 미클이 싸울 것 같네. 정식 때리네. 시바 달려. 미클 먹으면 이긴다. 시부수 못 이겨. 저깄다. 먹었다. 야. 와라. 미클아. 암오른 집다. 범을 받아주지 마. 마지막. 빈턴 풍성이오. 어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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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. 망치. 망치 제발. 제발. 망치 제발. 아.. 뭔만들고 싸운다고? 어, 시바. 아. 그래도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놀랄 것 같습니다 아 잘 됐다 손으로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, 잠시 후,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아 어아 졌다 어떻게 싸워해 쟤 쥬쥬 GG 무기 스킬을 지렸죠? 심리전 저기서 쓸 것 같더라 스킬